12살 연하의 아름다운 신부를 아내로 맞이한 서경섭씨. 당시 자녀 계획을 밝혔었죠? 저는 둘. 신부는 셋. 둘까지 가면 다시 한번 고민해볼 필요해요. 자기는 아들 낳으면 축구 상세를 지키고 싶고, 딸 낳으면 골퍼를 지키고 싶고 할 것 같아요. 서경섭씨는 현재 아내 옆에서 산후조리를 돕고 있다는데요. 예쁜 딸 출산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실망시켜주지 않도록 잘 살겠습니다. 또 하나의 기쁜 소식입니다. 배우 고수씨가 예비아빠가 됐다고 하네요. 올해 2월 11살 연하의 연인과 갑작스레 웨딩마시를 노린 고수씨. 비공개로 열린 결혼식에는 톱사들이 총출동해 고수씨의 결혼을 축하했었죠. 자 어제였습니다. 보도자료를 통해 예비아빠가 됐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좋습니다. 결혼하신지 1년 정도 되셨는데 내년 봄쯤에 아빠가 되신다는 좋은 소식. 영화 촬영에 매진하던 중이었는데 임신하셨다는 소식 듣고 되게 기뻐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몸조리에도 각별히 신경 쓰면서 행복해 하시고 계신 걸로. 산모분하고 배속의 아기는 모두 다 건강하신 상태. 고수씨 예비아빠 되신 것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 이번주 연애가 핫클릭이었습니다. 네 서경석씨 예쁜 딸 얻은 것 축하드리고요. 고수씨 곧 아빠 되네요.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그리고 열혜를 인정한 이병원씨와 이민정씨. 예쁜 사랑하셔서 좋은 결실 맺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분 너무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부러우신 것 같은데요. 아니 근데 매주 이런 말씀 드리기도 참 죄송하지만 어떤 분은 열혜를 인정하시기도 하고 어떤 분은 아빠가 되기도 하고 그런데 제 옆에 계신 신현준씨는 뭐 하시나 모르겠어요? 저 선방하고 있잖아요. 다음 소식? 네 콩평이씨? 네네네 콩평이씨 기다리겠습니다. 춤으로 연기파 배우들이 한 번에 뭉쳤습니다. 이분들은 뛰어난 연기력으로도 유명하지만 아주 철저한 이중생활로 정평이 나있다고 했는데요. 과연 무슨 뜻일지 궁금하시죠? 김명민, 염정아, 유혜진, 변이봉 그리고 정겨우씨까지 잠시 후에 이분들이 어떤 이중생활을 몰래 하고 왔는지 지켜보시죠. 네. 이제 곧 선선한 가을이 올텐데요. 벌써 다가올 가을 준비를 하고 있는 세 분 만나보고 왔습니다. 카라의 강지영, 한승연씨 그리고 배우 이민기씨가 바로 그 주인공인데요. 이민기씨가 카라를 위해 준비한 센스있는 깜짝 선물까지 참 즐거운 화보촬영 현장이었습니다. 잠시 후에 함께 가보시죠. 네. 매주 한 남자를 고소하는 여자와 매주 고소당하는 남자가 있습니다. 바로 연예계 공식 커플, 윤영빈, 정경민씨인데요. 무슨 영화인 줄 알았어요. 그렇죠. 7년 동안 사랑을 나누고 연애를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속 깊은 이야기, 저희 연예가중계가 만나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아유, 궁금해요. 여의도 모호경찰서입니다. 모호경찰서. 경민씨, 경민씨. 지금 어디 가시는 겁니까? 경찰서 가잖아요. 왜요? 남자친구 고소하러요. 왜요? 맨날 방송에서 고소해봤자 콧밥기도 안 껴. 나 직접 가자. 전혀요. 어머, 설마 진짜 고소하는 거예요? 아니, 이들 둘은 왜 이러는 걸까요? 이들 둘의 7년 연애의 모든 것을 나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왜 이러는 걸까요? 7년째 연애 중인 윤영빈, 정경민의 달콤 살벌한 데이트 시작합니다. 오늘 결혼 안 하는 거예요? 전반전입니다. 정경민 포에버! 국민요정 정경민 포에버! 경민은 현미니까 국민요정 정경민 포에버! 저는 요정이 아닙니다. 만천하에 또 돌아다니면서 우리 연애한다고 밝힌 7년째 연애 중인입니다. 윤영빈 씨를 고소하고자 합니다. 고소하고자 합니다. 고소합니다. 그녀가 매주 고소를 하는 진짜 이유 오늘 밝힙니다. 몇 퍼센트 진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물론 코미디니까 그렇긴 하죠. 솔직히 말씀드리면 90%는 있는 것 같아요. 진짜 이렇게 보다 보면 저한테 쌓아뒀던 얘기들 있잖아요? 그런 게 다 하나씩 나오더라고요. 크게 쌓아나워 보이진 않아요? 좀 선한 이미지죠. 봉사 많이 할 것 같고 기부 많이 하는 그런 스타일. 기본적인 요정 이미지가 있긴 있죠. 근데 자꾸 그걸 거부하려고 그러니까. 아 요정이 아니랄께! 아 요정이 아니랄께! 웹패션 좀 어떻습니까? 글쎄요 전 잘 모르겠네요. 왜요? 얼굴에서 너무 빛이 나서 다른 데는 보이질 않아요. 이랬던 그들이! 윤영빈 씨와의 결혼을 잠정 보류하겠습니다. 정경명과의 결혼을 잠시 보류하는데. 두 사람 왜 이렇게 된 걸까요? 언제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16 17 17